안녕하세요. 오늘 또 최희청 부동산낸대사는 강주광역시 남구 온산동에 있는 전원주택용 부지 나대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광역시 남구 온산동 효천택지 1지구 옆에 있는 자연부락인 이동마을 안쪽에 있는 토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하방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효천택지 제1지구에서 바로 재봉산 아래에 있는 포충사로 이어지는 이맘길에서 우회전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동마을로 들어가는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한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토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세필지로 되어 있지만 두필지 약 20여평은 도로로 지금 기부채납되어서 소유권은 넘겨들이되 단 매매가에서는 143평 정도의 대지값만 반영되어 있는 그런 토지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곳 지역의 평당가 가격은 250에서 280만원 상당에 가지만 이번에 지금 매매할 토지는 대지값만 산정됐음을 참고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이곳의 멋진 전원주택이나 그러한 다가오 주택을 축조해서 멋진 전원생활을 즐겨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을 초입에 있는 택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되겠고 해색 부분은 대지, 빨간 화살표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녹색 부분이 해당 토지, 청색 부분이 도로로 삽입된 두 필지가 되겠고 지금 해색 부분이 아스콘 포장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고 지금 이맘길과 이동마을, 이동길에 깜박거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버스 종점 이동길 주변의 환경의 이모저모의 모습의 그러한 이동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동길에서 토지로 들어가는 이동 6길에 약 30여 미터 위치에 있는 그러한 토지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강주남구 하방산 표천 택지지구와 대촌 재봉산 보충사 사이에 있는 자연 불악인 이동마을 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나대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적, 제1종 일반 주거적,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3필지 주중에서 대지 위에 두 필지 약 20여평을 도로 부지로 산입되어 있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지금 실제로는 도로로 확장되어서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 있지만 이번 매매가에서는 반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540제곱, 163평 지목은 대지와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좌측으로 패딩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도면의 녹색 부분 대지 143평, 도면은 청색 부분 매도자 소유 두 필지 도로 20여평 분할 기부로 진입도로가 높여져 있으며 지금 우측의 적색 라인은 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 일부 도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전은 하여주나 매매가격은 대지만 산정하였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 시행, 건폐로는 60% 이내,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내이며 4층이야 근무를 지을 수 있으나 시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 및 소형 창고 및 기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제1종 주거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페로는 효천택지 1지구에서 대천지구 포충사로 이어지는 이맘길의 중간에 이동마을 방향으로 우여전 진입하시면 버스 종점 부굴에 있는 그런 토지 한 필지가 되겠고 이곳은 자연부락으로서 포충사나 풍암지구 효천택지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토지 매매가격으로는 3억 5천만원으로서 이번 기회 여러분께서는 이곳 강주 근교의 대천과 효천지구 사이에 있는 전원주택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주택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저흑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의 정보를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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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